재미있는 입담과 코믹 연기를 선보여 배우 임현식은 8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오랜 시간 시청자들에게 좋은 연기를 선보였던 임현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배우인데요. 그런데 최근 그가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구급차에 실려가 정신을 잃은 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생리 6개가 흔들릴 정도로 큰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연기처럼 언제나 웃음만 가득했던 삶은 아니었던 임현식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현식은 1969년 mbc 1기 탤런트로 데뷔한 뒤 서민적인 외모로 어필하며 여러 드라마와 사극의 감초로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여유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데뷔 당시 에피소드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오디션에서 26명을 뽑았는데 5천 명 정도가 몰렸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6차까지 합격이 되었고 방송사 사장님이 임현식 저 사람은 연기가 평범하고 밋밋하지 않아? 하고 하는데 불안했다고 합니다. 임현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못 뽑히겠구나. 사장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하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니께 달려가서 어머니 어깨를 안고 뛰었다고 합니다. 또한 데뷔작은 수양산맥이라는 첫 번째 사극이었는데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포졸 A, B, C, D, E, F가 있는데 임현식은 F에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즉시 알아서 잘 보고하렸다라는 대사가 나오면 똑같이 해 하고 끝나는 거였다고 합니다. 마침 배우 백일섭이 옆에 지나가다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회 왔을 때 잘해라고 본인에게 말했는데 그때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명동국립극장의 연구생으로 괜히 대본 하나 뒷주머니에 꽂고 왔다 갔다 할 때 짜장면 한 그릇씩 얻어먹고 다녔고 얻어먹으면서 한탄했습니다. 언제 우린 박근영 같은 선배가 되냐 언제 우리는 최불암 선배같이 따뜻한 연기자가 되는가 라고 하면서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며 오늘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 이 작품에서 원한 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채는 방법이 내가 좀 부족했구나 하고 반성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코믹한 이미지가 굳어졌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심각한 연기도 곧잘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병훈 사단의 배우로 이병훈이 연출한 사극에는 타 방송의 동반 출연을 마다하고 하메오 출연으로라도 반드시 출연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동료 배우들과의 일화도 많이 있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배우 김자옥과의 일화입니다. 임현식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자옥과 부부로 나왔었습니다. 그 전부터 임현식은 김자옥을 좋아했었는데 김자옥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자옥을 모시진 그는 자신이 키우던 소의 이름을 김자옥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드라마 허준입니다. 이 때문에 코믹 전문 배우로 굳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천여평이나 되는 땅에 한옥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임현식은 다중여행을 거부할 정도로 일천평대 집에 애착이 있다며 고생스럽긴 해도 이 집이 좋다. 요소 요소에 어머니가 보인다. 언제나 어머니가 날 격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힘을 느낀다. 이터는 우리 어머니가 50년 전 상경에서 이 땅을 샀다. 사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다. 학교에도 많이 불려 다니셨는데 선생님한테 굽신굽신하게 했던 걸 후회한다. 어머니가 81세에 돌아가셨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저세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다. 어머니가 날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임현식은 어머니가 떠나신 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한옥 관리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며 농사 등으로 어깨, 팔꿈치, 무릎 등의 통증이 있다. 10분만 일하고 일어나도 벌떡 안 일어나진다. 아예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주저앉는다. 라고 고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7, 8년 전 디스크로 드라마를 중단한 적이 있다며 중요한 촬영이었는데 통증으로 100미터도 못 걸었다. 50회 예정이던 드라마가 나 때문에 37회로 조기에 종영했다. 얼마나 죄송하던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임현식의 아내는 한옥을 짓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하는데요. 임현식의 아내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임현식은 1974년 촬영을 하던 중 우연히 경기도 송추가 자신의 어릴 적 고향과 무척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임현식은 바로 이곳에서 아내를 처음을 만나게 됩니다. 임현식의 집은 처음에 평범한 슬레이트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 노후를 생각해서 한옥으로 다시 지을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현식의 아내가 이를 반대를 했습니다. 아내는 늙음하게 쓸 돈도 있어야 하는데 집 짓는데 다 쏟아 부으면 어떡하냐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막상 집을 짓기 시작하자 아내가 직접 전대를 차고 다니며 인부들과 함께 일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잘 지었다고 하는데요. 임현식은 이 집에 대해 그때만 해도 이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 줄 알았다. 어머니도 아내도 다 함께였으니까. 그러고 보면 한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게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현식은 상당한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현식의 아내 어머니와 함께 임현식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대장금 촬영 도중 능망염과 폐암으로 아내를 잃게 됩니다.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기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2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임현식은 아내는 폐암에 걸려서 2년 반 만에 돌아가셨다. 정말 정신이 없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생리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다. 양쪽에 3개씩 흔들렸다. 코피도 나고 너무 힘들었다. 참 답답했는데 세 딸이 옹기종기 병아리 같고 난 암탉같이 느껴져서 잘 기르겠다고 다짐했다. 아내가 일찍 돌아가신 죄로 좋은 사이들을 보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다 회복된 것이 아니었나 본데요. 임현식의 사인은 임현식이 일중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배우로서 많이 성공하셨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항상 꼿꼿하게 앉아계시고 가드닝 등 여러 과제를 갖고 계신다고 말했는데요. 편하게 쉬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희가 보이게 강박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임현식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현식은 나이가 먹으면 굼뜨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능률이 떨어지니까 짜증도 난다며 마음과 달리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사인은 여유롭게 너무 건강 걱정 마시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이라며 임현식을 걱정했습니다. 임현식은 6, 7년 전까지만 해도 소독, 쟁기질은 내가 해야 한다는 이런 관념이 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일중독에 가깝다는 임현식은 결국 일을 하다 큰 사고를 겪고 맙니다.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던 중 일부를 흡입해버린 것인데요. 당시 임현식의 상태를 보고 동네 주민이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양쪽에서 무지갯빛이 내 코로 들어오는 것 같고 형광등 주변에 수천 마리의 개미가 돌아다녔다며 그 당시 환각 증상까지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이나 지나서 정신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이 사고 이후로도 몇 년간 살충 작업을 했다고 하죠. 이를 본 오은영 박사는 임현식처럼 요즘 쉬지를 못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생업에서 은퇴한 다음에도 뭔가 바쁘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슈퍼노인 증후군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그의 인생인데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쉬엄쉬엄 건강 생각하며 편안한 노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